자, 민석이 벌써 세 번째야. 오케이, 저것은 기린이니? Is that the draft? 오케이, draft. 써볼까요? G-I-R-A-F-F-E 오케이. 몇 가지 소리? G.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E. 뭐 중에? I-E어 중에 E. 얘는 몇 가지 소리 갖고 있어? 두 가지 소리. 뭐하고 뭐? 그 G. 그 G 중에서 뭐가 되고 있어? G. G 다음에 E 소리 내니까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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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ег. G. Draft. Draft. 저것은 기린인가요? Is that a draft? Is that a draft? 이렇게 물어봤는데, 아니야. No, it isn't. No, it isn't. 그것은 얼룩말이야. 아니 저것이라고 해요 그것은 언론 말이야 이제 써 Zibra Zibra 써볼까요 Z E E R A 몇 가지 소리 Z Z Z Z Z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E 뭐 중에 E O 중에서 E 그래서 Z Z Z Z Zib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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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은 귀린인가요 Is that a draft? Is that a draft? 했더니 여기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아니야 그것은 귀린이 아니야 O draft No 부터 시작해서 이거죠 No it isn't a draft Draft 그것은 얼룩말이야 It is a Zibra It's a Zibra It's a Zibra 저것은 코끼리인가요 Is that a elephant? Elephant 써볼까요 E L E P H A N T E Eleph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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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의 소리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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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음은 뭔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엘리펀트 에소리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 모음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폰입니다 저것은 코끼리입니까 Is that an elephan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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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것은 코끼리가 아니야 No it isn't 그것은 하마야 It eats a people 됐습니까 오늘은 멀리 있는 어떤 동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동물이 맞는지 묻고 답하는 거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참